저희는 부천 송인수단학교 하이락 백성화입니다! 저희가 이번에 부른 곡은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박성화입니다! 먼저 멤버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이대로 멤버 소개받으면 재미없겠죠? 네 자 그럼 갑니다 세이 하영 세이 워 워 워 워 소리 질러 자 이제 멤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베이스 세이 하드원 기본의 기타 포러스 석규 세이 석규 그리고 저는 인터뷰의 멤버님 석규빈입니다 자 그럼 갑옥세입니다 1 2 3 고 이렇게도 안 되겠어 에이 엑소 이렇게도 안 되겠어 석규빈 그리고 저는 인터뷰의 멤버님 그리고 저는 인터뷰의 멤버님 석규빈입니다 자 그럼 갑옥세입니다 원 둘 셋 고 다 2 2 이 4 이 4 4 Oh yes, I'm like, it's like okay, boy, I'm gonna throw Just say, I'm like, I'm not on the chain, don't forget I'm so sorry, I'm so sorry, I'm so sorry, it's all Don't do a lot of fight, it's all, I'm so sorry, I'm so sorr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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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